야 오빠! 또르만에다 주가 이상한거죠? 뭐기만요? 오늘 저 희생산서 정말 해 주먹다가 어디있지? 어... 저 애기 나 저한테... 겨우... 우리 그래가 안 돼 놓고 왔다고 그랬지? 저 애기니아 고텐뿐이 옆에다 왔죠? 야 저거는 그냥 먹어 먹었구나! 어디가래 거짓말이야? 어, 뭐라고 하다 먹는데 할거야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